도련님 이제 깨어나셨군요 그럼 아시댁은 어찌 되었느냐 니놈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니냐 감사님의 구한 화살을 치료하라는 명이십니다 나는 상중이라 치료를 할 수가 없다 게다가 내가 어디 의원이더냐 내가 좋아보다 못한 것이 보이는데 답쳐라 니 어찌 의사 나부랭이나 읽은 실력으로 풍을 운운하느냐 은영을 니가 안악으로 취했느냐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세 번째 이야기 아, 사랑은 가엾어라 향시의 문과에 입격한 이즈만은 대과를 보아야 했으나 상을 당했기 때문에 대과에 응시할 수가 없었다 상을 당하면 벼슬에 있는 사람조차 벼슬에서 물러나 3년 상을 치러야 하는 것이 조선의 관습이었다 제마는 선영 앞에 초막을 짓고 배옷을 입고 아침저녁으로 재를 올리기 시작했다 제마의 수발을 드는 사람은 계집종 옥년과 조아였다 갓난댁의 딸인 조아는 어릴 때부터 제마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놀았다 그 바람에 허서방의 딸인 옥년과 자주 다투고는 했다 옥년이는 아무래도 제마 도련님의 첩실이 되려나 보다 제마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옥년에게 농을 걸고는 했다 히, 내가 왜 첩실이 돼요? 옥년은 그럴 때마다 쌍심질을 돋구고 팩, 돌아서서 내 쏘았다 그럼 종년 주제의 정시루 되려느냐 내가 제마 도련님에게 그리 말해줄까? 앞으로 그런 말을 하면 아저씨의 집에 불을 확 질러버릴 거예요 허허이, 그녀 맹랑하기도 하네 옥년은 성격이 남자 같아서 허드렛 일도 굳자랬다 옥년과 달리 조아는 내성적이고 음전한 편이었다 그런데 그림자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옆에 있어도 사람이 있는 줄 모를 정도로 조용했다 하루는 제마가 병추리와 함께 조부와 부친의 봉분에서 잡초를 뽑고 있는데 나졸들 한때가 우르르 몰려왔다 그들은 다짜고짜 함경도 감사의 영이라면서 제마를 포숭줄로 묶어서 가명으로 끌고 갔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잡아가는 것이오? 제마가 나졸들에게 호통을 쳤다 감사님의 영이니 우리가 어찌 알겠느냐 나졸들은 함경도 관하 옆에 있는 구륙간에 제마를 하옥했다 구륙간에는 이미 제마의 어머니 계양도 잡혀와 있었다 어머니, 소자가 무슨 일로 가명에 잡혀와야 하는 것입니까? 소자는 도무지 용문을 모르겠습니다 제마는 옆방에 갇혀있는 계양에게 물었다 네가 얼자 신분으로 과거를 보았기 때문이다 계양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자신의 천한 신분 때문에 아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생각을 하자 그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어, 얼, 얼자라고요? 양반이 기생이나 천한 상민들의 몸을 빌려 낳은 자식을 얼자라고 한다 서자보다도 더 신분이 낮은데 네 조부와 부친께서 너를 정실의 자식으로 족보에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양반을 기만한 죄인이 중죄가 된다 계양의 말에 이 제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 제마를 탄핵한 사람은 제마의 백부 직장공 아래서 수확을 하던 동도들이었다 그들은 얼자가 과거를 볼 수 있느냐며 감사에게 탄원을 올렸고 감사는 중사권을 시켜 낱낱이 조사한 뒤에 제마 모자를 함흥 가명으로 잡아드렸던 것이다 아, 천한 얼자 출신이라고 하여 과거조차 볼 수 없다는 말인가 이제만은 비통했다 이튿날 이제만은 어미 계양과 감사의 정청인 선화당 앞으로 끌려 나갔다 네가 얼자의 신분으로 문과 향실을 보았으니 조정을 기만한 죄가 자못 크다 그러나 주부와 부친상을 당하여 초막을 짓고 효를 다하고 있다고 하니 어찌 정상을 참작하지 않겠느냐 어미와 자식을 함께 곤장을 치는 일은 없으니 어미는 방면하고 얼자는 곤장 스무대를 쳐서 내치라 감사가 영을 내렸다 형리들이 일제히 대답을 하고 제마를 형틀에 묶어놓고 곤장을 치기 시작했다 제마는 형리들에게 곤장 스무대를 맞고 가명에서 불려 나왔다 하인들에게 엎혀서 집으로 돌아온 제마는 통곡을 하고 울었다 감사의 명으로 형리들에게 곤장을 맞은 일은 아프지 않았으나 자신의 신분이 얼자라는 사실이 생각할수록 비통했다 얼자는 과거를 볼 수 없고 과거를 볼 수 없으니 활로가 열릴 수가 없었다 벼슬에 나서서 입신양명하리라는 제마의 꿈은 산산히 부서졌다 내가 얼자로서 활로에 나서지도 못할 텐데 항문은 해서 무엇을 하겠는가 장독이 어느 정도 가라앉자 제마는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마는 초막에서 아침 저녁으로 울었다 조부 이충원과 아버지 이바노의 죽음이 애달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자 출신이라는 사실이 서글퍼서 울었다 그러나 신분은 바뀔 수 없었다 제마가 초막을 지키기 시작한 지 1년이 가까울 무렵이었다 시절이 어수선한 탓인가 헌종이 불과 23세 나이로 붕어하고 철종이 즉위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제마의 정혼자인 정평군 김씨 처녀의 모친이 별세했다 제마는 정평군으로 문상을 가지 않을 수 없었다 비록 훈련은 울리지는 않았으나 정혼을 했기 때문에 김씨 처녀의 모친은 그에게 장모였다 김씨댁이 비난하다고 하니 상례를 돕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어음을 보내서 비용에 보태쓰게 하고 내가 문상을 드리러 가겠다고 알려라 제마는 허서방을 먼저 정평군의 김씨댁으로 보냈다 그리고 그가 출발한 지 한나절이 지나자 머슨 병추를 데리고 황초령을 넘어 정평군으로 갔다 제마가 정평군에 이른 것은 밤이 깊어서였다 집안이 얼마나 가난한지 김씨댁은 초가에 살고 있었고 커다란 차이를 치고 문상객을 맡고 있었다 제마가 도착하자 곡소리가 더욱 커지면서 상주인 김씨 처녀의 오라버니 김선영이 황망이 사립자까지 나와서 맞이했다 김씨 처녀는 내외가 심하여 오라버니의 뒤에서 구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러나 간간이 구개를 들어 정혼자인 제마를 살피는 기색이 여간 활달한 처녀가 아닐 듯 싶었다 사둔대기도 상을 당하였는데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걸음을 하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김씨 처녀의 오라버니 김선영은 약관의 나이였다 정혼자의 어머님은 저에게도 어머님이나 다름없습니다 어찌 상주의 소임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마는 빈소에 절을 하고 다시 상주에게도 이해를 올렸다 문상을 마치고 차일로 나오자 상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술상을 내왔다 제마는 거상 중이라는 이유로 술을 사양했다 제마는 김씨 처녀 모친의 사무제를 마칠 때까지 김씨댁에서 머물렀다 그동안 김씨 처녀는 먼발치에서 몇 번 얼굴을 보기는 했으나 자세히 볼 기회는 없었다 김씨댁이 워낙 비난한 양반이라 문상객도 없어서 상가는 쓸쓸했다 진작부터 도련님을 뵙고 인사를 여쭈려고 했습니다만 이목이 번다하여 차마 인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무리가 있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사무제가 끝나 제마가 김씨댁 사람들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황초령으로 오르는 야산의 언덕에 이르렀을 때 김씨 처녀가 하얀 광목 상복을 입고 나와 있었다 제마를 수발하는 허서방과 병출이 황망히 자리를 비키자 김씨 처녀가 가까이 다가와서 목례를 하고 말했다 김씨 처녀 은영은 제마보다 한 살이 위인 열다섯이었다 낭자의 슬픔이 몹시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인사를 나눌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제마는 조용히 은영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은영의 얼굴은 산중에 호저없이 피어있는 들꽃처럼 맑고 고왔다 도련님께서도 주부님과 부친의 상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찾아뵙고 위로를 드리려고 해도 여자의 몸이라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가명에 끌려가 고초를 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몸은 괜찮으신지요 은영이 고개를 살며시 들고 말했다 어느 풀숲에서인지 호르르 호르르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제마는 은영의 말에 가슴이 저려왔다 은영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은영은 내가 양반이 아니라 얼자 신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제마는 명치 끝을 지그시 놀랐다 장, 독은 다 낳았습니다 도련님께서 무사히 방면되기를 기다리면서 정화수를 떠놓고 치성을 올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무사히 방면될 수 있었던 것이 낭자의 치성 덕분이었던 모양입니다 내 이제야 알았으니 어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소 제마는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은영은 얼굴도 보지 못한 정혼자를 위해 정화수를 떠놓고 날마다 천지신명에게 기도를 했던 것이다 가약을 맺었는데 어찌 도련님의 안유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소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은영이 곱게 웃었다 제마는 은영의 고운 미소를 보자 가슴이 설레었다 조부께서 김시댁 저자와 정혼을 맺었다고 하여 어떤 낭자인지 몹시 궁금하던 차에 뜻하지 않은 상사로 낭자의 용모를 보게 되었습니다 소녀의 용모가 어떠하오이까 나는 낭자가 곰배팔이나 아닌지 마마를 앓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짓궂기도 하십니다 은영이 몸을 살짝 돌리면서 입을 가리고 웃었다 은영은 겉모습과 달리 쾌활한 저자였다 낭자의 용모가 요요정정하여 마음이 흡족합니다 소녀도 도련님의 풍채가 당당하고 미목이 수려하여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홀례를 올리지는 않았으나 정혼자들이었다 내외가 심한 때였으나 서로에게 보내는 눈짓이 은근하고 말투가 다정했다 잠시 대화가 끊겼다 은영은 다소곳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제마는 이윽히 은영의 자태를 살피고 있었다 도련님은 어찌하여 소녀를 뚫어질 듯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은영이 셀쭉한 표정으로 말했다 장차 나의 배필이 될 여인이오 월중 이화처럼 아름다운 여인이니 나도 모르게 보게 된 듯하오 정혼을 한 사이니 허물은 아니라고 생각하오 도련님 은영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이제 헤어지면 2년은 만나기 어려울 듯하오 낭자는 아녀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으나 나는 3년상을 치르고 나야 홀례를 올릴 수 있어 2년 동안이나 헤어져 있을 생각을 하니 낭자의 섬서 목수라도 잡아보고 싶구려 도련님 망측하게 어찌 그런 말씀을 은영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다 제마는 은영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은영의 손을 잡았다 은영의 손은 가늘면서도 따뜻했다 낭자는 상사를 치른 몸 이제 그만 들어가도록 하오 제마가 은영의 손을 잡고 있다가 놓으며 말했다 이제 헤어지면 뵙기가 어려울 타인데 조금만 도련님을 배웅하겠습니다 내가 낭자를 배웅해야 하는데 어찌 낭자가 나를 배웅한다는 말이오 소녀의 소원입니다 은영이 고개를 들고 말했다 은영의 크고 맑은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은영은 제마와 헤어지는 것이 안타까웠다 제마는 천천히 걸음을 떼어놓았다 은영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남의 이목이 있어서 이별의 정을 나누기가 어려웠다 은영이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제마를 따라 걸었다 은영은 오리나 제마를 따라왔다 이제 그만 걸음을 돌리오 제마가 몸을 돌리고 말했다 허서방을 비롯한 하인들은 그들 때문에 한참이나 앞서 걸어야 했다 그럼 여기서 작별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제마가 몸을 돌리고 말했다 은영이 촉촉하게 젖은 눈으로 제마를 찾아보았다 인편으로 자주 소식을 전할 것이오 너무 서운해하지 마오 제마는 애절하게 울고 있는 은영을 달랬다 그럼 은영이 다소곳이 고개를 숙여 보이고 걸음을 돌렸다 제마는 몇 번이나 뒤돌아보면서 입술을 깨무는 은영의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게 왔다 부부의 인연을 맺는 것이란 이런 것인가 장모가 될 김씨 처녀의 모친상을 치르느라고 먼 발치에서 몇 번 김씨 처녀를 본 것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새 남녀의 정이 들었는가 이토록 가슴이 아픈 것은 김씨 처녀의 눈물 때문인가 황초령을 넘어 함흥의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제마는 내내 은영의 눈물에 젖은 얼굴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다 황초령 산에서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니 깊은 밤 바람이 쓸쓸하고 철양하네 제마는 사랑에 혼자 앉아서 시를 지었다 제마가 정평군 김씨댁 상가에 다녀오고 여섯 달이 지났을 때였다 나으리 정평군 아씨가 한지를 좀 보내달라고 하옵니다 어느 날 허서방이 제마에게 말했다 제마는 그동안 보름에 한 번씩 정평군의 사람을 보내 은영의 소식을 알아오게 하고는 했다 비난한 김씨댁의 쌀이며 곡식 무명과 같은 피륙도 보내주었다 한지라니 한지를 어디에 쓴다는 말이냐 소인이 어찌 알겠습니까 많은 아씨께서 넌지시 부탁하셨습니다 아씨란 은영을 읽었는 것이다 아씨께서 그리 부탁하셨다면 당연히 보내드려야지 제마는 허서방을 통해 은영에게 한지를 보냈다 그러자 은영이 뜻밖의 언문으로 편지를 보내왔다 정혼을 맺고도 배울 길 없던 도련님을 모친상을 당해 호련히 뵙게 되니 경황 중에도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황초령에서 도련님이 가만히 손을 잡아주시던 일을 생각할 때마다 소녀는 가슴이 두근거렵니다 댁에 돌아가신 뒤에도 아랫사람들을 시켜 소식을 전하옵고 곡식이며 피륙과 같은 귀한 것들을 보내주시니 또한 도련님의 성정이 얼마나 극진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녀자가 온문이 남아 글을 써서 도련님에게 보내는 것을 허물이라 탓하지 마시옵소서 소녀는 도련님이 베풀어주시는 하유와 같은 은혜에 감흡할 따름입니다 일기가 고르지 않은 이때 도련님께서는 어찌 지내시는지요 소녀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서 도련님의 시중두는 날이 하루빨리 도래하는 것이옵니다 소녀는 오로지 그날만을 고대하고 있사옵니다 은영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편지였다 은영은 그리운 마음을 시중을 들겠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었다 은영의 언문 편지를 몇 번이나 되풀이하여 읽은 제마는 눈을 지그시 감고 은영의 고운 얼굴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인적 없는 산 속에 호저시 핀 꽃처럼 아름다운 은영의 얼굴을 떠올리자 제마는 가슴이 뛰었다 내가 반가의 사람이라고는 하나 얼차에 지나지 않는데 어찌 법도를 모두 지키랴 제마는 그렇게 생각했다 은영의 편지를 받고 보니 은영이 더욱 보고 싶었다 반가의 자식으로서 거상을 하기도 전에 홀레를 올릴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은영을 만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홀레를 올리는 것은 집안의 어른인 이반닌과 이반구에게 상의를 해야 했으나 은영을 만나는 것은 황초령만 넘어가면 얼마든지 가능했다 내 며칠 바람을 쏘이고 오겠다 제마는 허서방에게 간단한 행장을 꾸리게 했다 도련님! 갑자기 어디로 출타하시는 것입니까? 그저 황초령이나 올라가서 약제나 살펴봐야겠다 제마는 상중에도 학굴의 사람들을 치료했다 하지만 집안이 풍족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치료에 대한 대가를 받지는 않았다 제마의 의술 행위가 계속되면서 많은 약제가 필요하여 만세교 인근에 있는 약제상에게 구입해다가 썼다 귀한 약제는 하인들에게 지시하여 채취하거나 자신이 직접 약제를 채취하러 나설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의술이 본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마는 약제 채취에 열중하지는 않았다 하우면 소인이 모실갑시여 허서방은 집안일을 살펴야 하니 그럴 필요는 없네 병추리가 바쁘지 않으면 나를 따라 나서게 예 허서방 뒤에 있던 병추리 허리를 굽실했다 병출은 스무살이 넘었으나 아직 장가를 들지 않아 혼자 살고 있었다 허서방은 행장을 준비하고 병출은 이바노가 타던 말을 끌고 나왔다 제마는 허서방 댁에게 일러 걸량과 음식을 담은 바구니를 준비하도록 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병출은 말굿비를 잡고 제마는 말에 올라타서 황초령을 향해 가기 시작했다 옥연과 초아가 대문 앞에 서서 시린 눈으로 제마를 배웅하고 있었다 옥연과 초아도 벌써 엉덩이가 실팍하니 천여티를 물씬 풍기고 있었다 너는 김씨댁에 가서 오라버님에게 예물을 전하고 아씨에게는 내가 여기 있다고 슬메시 전하여라 제마는 정평군에 이르자 병출을 김씨댁에 보냈다 은영은 병출이 들어간 지 한식경이 지나서야 황급히 달려왔다 도련님 은영의 얼굴에 화사한 미소가 어렸다 제마도 은영을 보자 반가웠다 이해가 아닌 줄은 알지만 이렇게 발걸음을 하였소 황초령에 절이 하나 있는데 나와 함께 다녀오지 않겠소 마침내 일이 초파일이 아니오 소녀가 어찌 도련님의 말씀을 거절하겠습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오라버님께 허락을 받고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천함에게 인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상중이기 때문이오 행여 동리에 알려지면 나쁜 소문이 나니 조심하기바라오 예 은영이 한방 미소를 짓고 돌아갔다 너는 황초령에 가서 내가 일러주는 약제나 채취하여 돌아오도록 하라 나는 한 사흘 걸릴지 모른다 제마가 병출에게 지시했다 그 그럼 소인 혼자서 약제를 채취하라는 말씀입니까 약제를 채취하는 것이 싫으냐 그것이 아니옵구 동무나 일행도 없이 어찌 첩첩산중에서 약제를 채취하옵니까 호랑이라도 만나면 이놈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막에서 한 사흘 놀려느냐 소인이 도련님 수발을 들면 안 되겠사옵니까 이놈아 부부간의 소풍을 가려는데 네가 무슨 수발을 들겠다는 말이냐 부, 부부간이라니요 도련님께서 언제 혼례를 올리셨다고 부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놈아 헛소리 말아라 정혼을 한 것도 혼례를 올린 것이나 다름이 없다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김신왕자가 수절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그렇기는 합니다만 소인이 어디 회방이라도 놓사옵니까 왜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옵니까 객소리하지 말고 이 돈으로 색주가에 가서 놀다가 사흘 후에 여기서 만나자 정평군에 유명한 색주가가 있다고 하더라 제마는 병출에게 옆정꾸러미를 던져주었다 병출이 마지못해 옆정꾸러미를 받아들고 민기적거리고 물러갔다 은영이 집에서 나온 것은 거의 한식경이 지났을 때였다 은영은 노랑저고리에 다홍치마를 곱게 차려입고 머리에는 쓰개치마까지 둘러쓰고 있었다 제마는 말에서 내려 은영을 안아서 말에 태우고 자신이 곱비를 잡았다 도련님 소녀가 어찌 감히 말을 타고 가옵니까 은영이 부끄러워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하 그렇다고 내가 말에 타고 낭자가 걸을 수는 없지 않소 그래도 은영의 얼굴이 붉어졌다 여기는 마을과 가까우니 어서 갑시다 제마가 말을 재촉하여 정평군에서 멀어졌다 날씨가 좋았다 제마는 은영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황초령에 있는 백운사로 걸음을 떼어놓았다 백운사가 가까울수록 길은 험해지고 숲이 울창했다 음력 사월이었다 숲에는 이른물을 들꽃들이 만개해 있고 공기가 청정했다 제마는 한적한 숲에 이르자 말을 세우고 은영을 내려주었다 여기서 낫것이나 먹읍시다 제마는 허서방댁이 준비한 음식을 말 등에서 내렸다 은영이 소반의 음식을 꺼내서 평평한 바위 위에 차리고 돌아섰다 도련님 어서 음식을 드세요 은영이 말했다 낭자는 들지 않을 셈이오? 내외가 있는데 어찌 낫것을 같이 들겠습니까? 하하 부부 사이에 무슨 내외를 한단 말이오 반가의 법도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는 첩첩산중이라 우리 둘뿐이니 내외를 할 필요는 없소 내가 이런 기회를 노리고 일부러 음식을 장만하여 소풍을 온 것인데 낭자는 어찌 내외를 하는 것이오? 소풍이라고 하셨습니까? 초파일이라 절에 가는 길이 아니옵니까? 은영이 놀라서 물었다 하하하 절인들 어찌 못 가겠소 그러나 나의 참 목적은 낭자와 함께 소풍을 가는 것이오 도련님은 참 짓궂이세요 은영이 싫지 않은 기색으로 제마와 함께 점심을 들기 시작했다 점심을 마치자 제마는 말을 메어놓고 은영과 함께 계곡에 앉아서 물구경을 했다 백운사에 이르러서는 부처님께 나란히 절을 하고 가오를 빌었다 백운사를 두루 구경한 뒤에 제마는 산을 내려올 준비를 했다 지금 내려가시면 날이 저물텐데 괜찮겠습니까? 젊은 스님이 합장을 하고 제마에게 물었다 벌써 서산으로 해가 설빛 기울고 있었다 걸음을 재촉하지 않으면 마을에 이르기도 전에 해가 질 것이다 말이 있으니 어두워도 길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제마가 공손히 대답했다 제마는 부로를 외우는 젊은 승려와 작별을 한 뒤에 말굿비를 잡고 백운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은영이 아니라면 해가 지기 전에 충분히 마을까지 내려갈 수 있을 터였다 그러나 말등에 앉아서 두려워하는 은영 때문에 길을 재촉할 수가 없었다 백운사 승려의 염려대로 황초령을 반도 내려오기 전에 캄캄하게 날이 어두워지고 말았다 제마는 불안해하는 은영을 안아서 말에서 내린 뒤에 평평한 바위를 찾아서 불을 피웠다 숲에서 밤을 세우는 일이 불안했으나 제마는 무예에 능했다 산짐승은 두렵지 않았으나 은영이 불안해하는 것이 안쓰러웠다 공연이 나 때문에 밖에서 잠을 자게도 욕구려 제마가 모닥불을 뒤적거리며 은영에게 말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은영이 다소곳이 말했다 혼사를 올리면 이렇게 내외관에 소풍을 오는 일도 쉽지는 않을 것이오 내외관에 소풍을 왔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편하게 갖도록 하구려 제마가 말했다 어둠 속이지만 은영의 눈이 샛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다 제마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저고리를 벗어 은영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러고는 은영의 옆에 앉아서 은영을 안아주었다 은영은 처음에는 몹시 부끄러워했으나 새벽 이슬이 내릴 무렵에는 추위 때문인지 제마의 가슴 속으로 파고들었다 제마는 은영의 풍성한 머리에서 풍기는 향긋한 냄새에 정신이 몽롱했다 이제 아버지와 조보의 거상 기간만 지나면 은영과 혼례를 울리고 평생을 함께 산다고 생각하자 알 수 없는 전율이 전신으로 번졌다 이튿날 제마는 은영과 함흥으로 와서 태조 이성계가 조상들을 위해 건축한 함흥 본궁을 구경했다 함흥 본궁에는 풍페루라는 아름다운 누각이 있었다 누각 앞에는 연못이 있었고 연못에는 물고기들이 한가하게 유영을 하고 있었다 우리 선대는 목조의 자남인 안원대군이오 나는 그분의 17대 손이오 제마가 은영에게 말했다 은영은 쓰개치마를 쓰고 다소곳이 듣고 있었다 풍페루는 소박하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룬 조선시대 정원의 멋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한낮이 기울자 연못에 비치는 풍페루의 그림자가 두 연인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여기가 태조대왕께서 사시던 곳인가요? 은영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것은 정혹하지 않으나 조상들께서 사시던 곳은 분명하오 제마는 은영을 데리고 금야에 있는 군자루에 올라갔다 군자루에서는 연못이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은영은 인적이 없는 군자루에 올라간 뒤에야 쓰개치마를 벗어서 손에 감아들고 주위 경치를 살펴보았다 도련님께서는 의술에 조예가 깊다고 들었어요 은영이 선연하게 맑은 눈으로 제마를 쳐다보았다 어쩌다가 의설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했을 뿐이오 낭자께서도 의술에 관심이 있소? 저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집안 어른께서 의원이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집안 어른이라면 누구를 말씀하는 것이오? 어머니께서 누구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으나 어른들로부터 의술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나 봐요 채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상 안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하는 말씀을 늘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면 낭자도 의술에 대해서 알겠구려 연소한 제가 무엇을 알겠어요? 은영이 낭낭한 목소리로 웃었다 제마는 은영의 웃음소리가 방울소리처럼 청아하게 귓전을 울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제마는 그날 밤을 주막에서 지내고 이튿날 다시 성천강 상류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은영을 집으로 데려다가 주었다 은영은 제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했다 제마는 병출을 만나서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래 색조가에서는 즐거웠느냐 제마는 병출이 여자와 잤는지 몹시 궁금했다 지난 이틀 동안 은영을 안기는 했으나 운우 지정을 나누지는 못했다 사실 운우 지정을 어떻게 나누는지 알 수도 없었으려니와 은영이 음탕한 자라고 비난을 할까 봐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은영을 안고 있을 때마다 하차가 뻐근하여 이를 악물고 참아야 했다 여부가 있사옵니까 도련님 덕분에 이놈이 호강을 하였습니다 여자와 같이 잤느냐 도련님께서는 별걸 다 물으십니다 소인놈을 색조가에 보낼 때야 여자와 동침을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옵니까 그렇기는 하다만 네가 운 외정을 나누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다 에이 도련님께서도 그럼 색조가 출입을 한번 하시죠 병출은 희이닥거리며 농을 했다 황초령 역마루에 이르자 사방이 어두워져 있었다 그러나 제마는 조금도 지루하지 않았다 병출이 색조가에서 지내다 온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다음에 은영을 만나면 나도 운 외정을 나누리라 제마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제마가 정평군에서 은영을 만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장마가 시작되었다 그 해 여름의 장마는 유난히 심해서 소낙비가 보름이 넘게 장대질을 하여 성천강이 범람했다 그리고 장마가 끝나자마자 전염병이 돌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다 병자들이 고열과 경련이 시작되고 설사가 심한 것을 보면 호열자 콜레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호열자는 온역과 두창과 달리 한번 장고라면 막을 방법이 없었다 이 때문에 함경도는 발칵 뒤집혔다 호열자가 처음 들어올 때 중국에서 들어왔다는 소문이 받아하여 나라에서는 황급히 변경의 초소를 설치하고 중국의 왕래를 차단했다 그러나 함경도에서 창고란 호열자는 순식간에 조선팔도를 휩쓸었다 여기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뒹굴어 시체가 질비했다 함흥땅 남니도 살아남은 사람들보다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정도로 호열자의 기세는 무서웠다 호열자가 이렇게 무서운 병이라니 제마는 날이면 날마다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몸서리를 찾다 함경도 감사는 의원들에게 영을 내려 환자들을 치료하게 하는 한편 환자가 발생한 마을에 불을 지르고 환자들을 격리시켰다 그러나 단순한 격리와 불을 지르는 것만으로 호열자가 물러가지는 않았다 제마는 전애 없이 분주해졌다 제마는 의원은 아니었으나 의원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스스로 가명해 나가 의원들을 도왔다 의원들 중에는 병에 전염될까봐 도망을 치는 사람들조차 있었다 제마는 의원들을 도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호열자의 발병원인 호열자의 치료법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다 제마가 살고 있는 학굴에서도 십여 명이 호열자로 죽었다 제마는 그들을 치료하느라고 혼신의 힘을 다했으나 한 번 창고란 윤질은 찬바람이 불 때까지 무수한 인명을 살상한 뒤에야 물러갔다 다행히 은영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은 호열자가 돌지 않고 있었다 은영으로부터는 두 번 정도 언문 편지가 왔다 윤질만 잡히면 정평군으로 은영을 만나러 가야지 제마는 호열자가 어느 정도 수그러드는 기색이 보이자 황초령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었다 은영이 보고 싶었다 그때였다 제마에게 한기가 느껴진 것은 갑자기 오한이 일어나면서 뒤가 급해졌다 황급히 직관을 다녀왔으나 신혈이 생기면서 경련까지 일어났다 아 내가 호열자에 걸렸구나 제마는 등줄기가 오싹해져 왔다 제마는 황급히 약을 처방하여 다려서 먹었다 그러나 신혈과 설사는 밤이 되자 더욱 심해져 제마는 정신을 놓게 되었다 제마의 집은 발칵 뒤집혔다 하인들이 다투어 쓰러져 신음하다가 결국은 시체가 되어 죽어나갔다 은영이 제마가 호열자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학굴로 달려온 것은 제마가 알아놓은 지 사흘째가 되는 날이었다 그러나 제마는 은영이 자신의 간병을 하는 것을 알 수 없었다 혼미와 경련이 극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열흘이 후딱 지나갔다 제마는 극심한 탈수증으로 의식이 혼미한 가운데 식은 땀을 닦아주는 은영의 몸내음을 맞고 희미하게 눈을 떴다 은영이 수척한 얼굴로 제마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낭자 제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은영을 불렀다 두려님 이제 깨어나셨군요 아 소년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은영이 울음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제마는 눈을 감았다 은영이 간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탈진하여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다만 은영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이 되었다 하루가 지났다 도련님께서 탕재를 넘기지 못하시자 손수 탕재를 입에 머금어서 도련님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옥년이 말했다 옥년이 말했다 제마는 가슴이 뭉클했다 은영이 어두운 밤길을 마다하지 않고 황초령을 넘어와서 간병을 했구나 아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난 것은 모두 은영의 덕분이구나 옥년은 계속 은영이 제마의 집에 와서 어떻게 간병을 했는지 이야기를 했다 옥년의 말을 들으면서 제마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 은영은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단지도 서슴지 않았고 입으로 탕약을 머금어서 제마의 입에 넣어주기까지 했던 것이다 제마는 이제 마음이 느긋해져서 은영이에게 슬그머니 농의하고 싶어졌다 그게 어디 나를 위해서 그런 줄 아느냐 내가 죽으면 정상과부가 될까봐 그렇게 한계지 제마의 농담에 은영이 얼굴을 붉히며 살며시 눈을 헬겼다 도련님을 살린 것은 소녀가 아니라 떠돌이 희광이 의원이옵니다 은영이 말했다 희광이? 희광이라는 것은 미치광이를 뜻한다 호혈자에 무슨 약이 있겠습니까? 희광이 의원이 정평군으로 넘어가다가 도련님 댁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도련님이 앓고 있어 처방을 하였던 것입니다 도련님께서는 그 약을 복용하셨습니다 그 희광이 의원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 하오? 이름은 모르고 본인 스스로 희광이 의원이라 하였습니다 천하를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제마는 눈을 감고 희광이 의원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스스로 희광이 의원이라고 했으므로 미치광이와 같은 행색을 하고 있을 것이다 호혈자와 같은 무서운 병을 고치는 의원이라면 의술에 대한 깊이가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마는 이틀이 더 지나서야 회복되었다 아직도 걸음을 걷는 데는 무리가 있고 안색도 창백했으나 부축을 받고 간신히 움직일 수 있었다 은영은 제마의 병세가 어느 정도 차도를 보이자 황초령을 넘어 정평군으로 돌아갔다 네 번째 이야기 연인의 길, 의원의 길 해가 바뀌자 은영은 열 일곱이 되었다 은영과 정혼을 한 제마는 열 여섯 제마의 부친과 조부가 별세한 지 삼년이 되었으므로 은영과 홀래를 올릴 수 있는 해였다 제마는 어느덧 기골이 장대한 장부가 되어 있었다 안광은 부리부리했고 눈썹은 여덟 팔자로 쭉 뻗어 장수의 풍모를 풍기었다 그러나 이 무렵부터 제마는 서서히 열격 반유의 증세가 나타나고 있었다 아버지 이바노가 걸렸던 반유는 아니었으나 위가 답답하고 체한 것 같은 증상이 계속되었다 열격 반유는 음식물을 받아들인 위가 소화된 음식물을 장으로 내려보내지 못하는 병이다 제마는 식사를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 음식물을 토하고 나서야 아픈 것이 머졌다 제마는 자신의 병이 상초의 열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병은 화로부터 오는 병이다 제마는 의서를 통해 병인을 알고 마음가짐을 단정히 하기 위해 수양에 힘쓰면서 탕재를 다려서 복용했다 탕재를 복용하면서 수양에 힘쓰자 열격 반유 증세는 완화되었다 제마는 은영과 혼례를 올리기 위해 준비를 했다 큰아버지 반구를 찾아가 길이를 태기라고 은영과 함께 거쳐야 할 안체를 말끔하게 정리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정평군의 심부름을 갖던 병출이 사색이 된 얼굴로 돌아왔다 도련님 정평군의 비적대가 나타나 마을을 온통 휩쓸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럼 아시댁은 어찌 되었느냐? 제마는 대경 실색했다 아시 일가가 어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소인 놈이 찾아갔을 때는 아시댁이 불에 타서 제떰미만 남아있었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니놈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니냐? 소인이 어찌 이와 같이 엄중한 일을 거짓으로 아르겠습니까? 소인 놈이 추호라도 거짓을 아려면 벼락을 맞아 죽을 것입니다 병출이 벌벌 떨면서 머리를 조아렸다 제마의 눈에서 시퍼런 불길이 쏟아지는 것 같았다 정평군에는 사람이 없다더냐? 비적들이 줄몰하여 양민을 습격할 때까지 관에서는 무엇을 했다고 하다냐? 관에서는 지금 비적들을 토발할 포수를 모으고 있다고 하옵니다 비적들이 수십 명이나 되는지라 정평군의 나줄들만으로는 비적들을 상대하기가 어렵다고 하옵니다 정평군으로 갈 것이다 행량을 준비하라 제마는 그 길로 하인들을 거느리고 황초령을 넘어서 정평군으로 달려갔다 제마가 김씨 선비댁에 이르자 병출의 말대로 은영이 살던 초간은 불에 타서 잿더미만 남아있었다 어디선가 은영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제마는 괴로웠다 정평군은 마을이 어수선했다 김씨 댁만 아니라 정평군의 많은 집들이 비적들의 습격을 받아 죽은 자가 십여 명이나 되었고 불에 탄 집이 다섯 채 부녀자가 끌려간 집이 세 집이나 되었다 양국이나 재물을 털린 집은 부지기수였다 비적들이 작정을 하고 정평군을 습격한 것이 분명했다 제마가 정평군 군하에 이르자 군수가 나졸들을 모아놓고 비적들을 토벌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마가 군수를 찾아가 인사를 올리려고 보니 군수는 뜻밖의 지난해에 안성시에서 입격한 정윤하였다 정윤하가 어찌하여 벌써 군수가 되었다는 말인가 도사인 정윤옥이 이조정랑이 되었다고 하더니 아들이 고울 수령이 된 것인가 제마는 정윤하를 알아보고 얼굴을 찌푸렸다 과거에 입격하면 홍문관 교리나 정원, 직장 같은 청직이나 언관에 임명하는 것이 관례였다 한데 현감도 아니고 큰 고울 수령인 군수가 되었다는 것은 파격적인 인사였다 백부 직장공이 가르치는 서당에 다니지 않고 혼자서 독학을 하던 제마가 정윤하를 다시 본 것은 함흥의 양령전에서였다 제마는 아버지 이바노의 반유를 치료하느라고 귀한 약재를 구하러 양령전을 돌아다닌 일이 있었다 어느 날인가 양령전에서 양령시가 열렸다 함흥의 양령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시장으로 양령시가 열릴 때면 팔도에서 귀한 약재를 갖고 약재상들이 몰려왔고 이름 높은 의원들도 찾아와 의술에 대해 토론을 하고는 했다 정인화는 여러 의원들을 모아놓고 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가 전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저자의 평상 근처에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담이 횡격에 있으면 약간 어지럽기는 하지만 위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담이 횡격망 위까지 넘치면 현기증이 심해서 뒤로 넘어지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을 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일 때는 전이라고 하고 어린이일 때는 간이라고 합니다 정인화의 유창한 언변에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정인화는 뜻밖의 의학에도 박식하였다 도사였던 정인화가 명망 높은 유이라고 하더니 아들인 정인화도 의학의 밝은 모양이었다 전관에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간에서 생기는 전관은 기해간이라고 하고 심에서 생기는 전관은 마간이라고 하며 비에서 생기는 전관은 우간이라고 하고 폐에서 생기는 전관은 양간이라고 하며 신에서 생기는 전관은 저간이라고 합니다 호면 전관으로 생긴 병은 치료할 수가 있습니까 의원 중에 한 사람이 물었다 수염이 염소처럼 나고 가시 작은 것으로 보아 시골의 의원인 모양이었다 어찌 전관을 치료할 수가 없겠습니까 나는 진천에 사는 허의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마을의 계집아이 하나가 거품을 흘리며 발작을 하고는 아오 이 아이는 날이 흐려 비가 올 때나 놀라게 되면 소리를 지르는 것이 마치 양이 우는 것 같고 입으로는 허연 거품을 토하는 것으로 보아 전관이 틀림없는 듯하오 이 병이 오면 고질이라 치료하기가 어렵소 이를 치료하려면 어찌해야 하오 허의원의 말씀을 들으니 그 여아는 태관을 앓고 있는 듯합니다 태관이란 어떤 병이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태 안에 있을 때 어머니가 놀라서 생긴 병입니다 소단환을 제조하여 치료해 보도록 하십시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소단환을 제조하는 방법을 일러줄 수 있겠소 소단환을 제조하려면 현정석, 경분 각각 반량 분상, 붕사 각각 반의 반량을 곱게 가루로 만들어 한식면 반량을 넣고 물에 개여 떡을 만들어 다시 밀가루 떡으로 싸서 잿불에 묻어 구워 누렇게 두면 꺼내어 밀가루 떡은 버리시오 이것을 다시 곱게 갈아서 물로 반죽한 다음 쌀할 만하게 환단을 만들도록 하오 한 살 된 아이에게는 다섯 알 두 살 된 아이에게는 열 알씩 더운 물로 먹이도록 하시오 굳은 물이 뒤로 나올 때까지 먹여야 하오 제마는 정윤화의 막힘없는 설명에 탐복했다 제마는 그 뒤로 한동안 정윤화를 만나지 않았다 그러나 정윤화와의 인연은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다 아버지 이반호가 죽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다 제마가 초막에서 아침저녁으로 곡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옥년이 황급히 달려왔다 또련님 가명에서 종사관 나으리가 왔습니다 종사관이 무엇 때문에 왔다는 말이냐 감사께서 구한화사에 걸렸다고 합니다 구한화사? 제마는 깜짝 놀랐다 구한화사는 입이 돌아가고 팔다리가 마비되는 병이었다 예, 속히 가명으로 납시여 감사님의 구한화사를 치료하라는 명이십니다 함흥에 의원이 많을 텐데 어찌 나보고 치료를 하라고 한다는 말이냐 나는 상중이라 치료를 할 수가 없다 게다가 내가 어디 의원이더냐 의원들이 모두 한양에서 있는 내의원 취재에 응시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흥 양령전에 의원이 없다고 합니다 나는 의원이 아니다 아무리 과거를 보러 가는 의원들이 많다고 해도 설마 의원이 없겠느냐 제마는 옥년을 그냥 돌려보냈다 그러자 잠시 후 종사관이 말을 타고 달려와 제마는 종사관과 함께 가명으로 달려갔다 가명에 한 채에는 내의원은 과거를 보러 함흥의 수많은 의원들이 약전을 비우고 한양으로 올라갔는데도 어디서 몰려왔는지 의원들이 가득 모여있었다 그러나 어떤 의원도 감사의 구한 화살을 치료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제마가 감사의 방으로 들어갔다 의원들은 나이 어린 제마가 방 안으로 들어와 감사의 진맥을 하려고 하자 눈살을 찌푸리거나 고개를 돌려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다 감사는 이미 입이 왼쪽으로 돌아가고 이마에 주름살이 없어지고 눈썹이 길게 찾아있었다 소인이 어찌 감사 나으리의 구한 화살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함흥의 명의들이 많으니 그들에게 치료하게 하십시오 제마는 감사의 진맥을 하는 것을 사양했다 저들이 구한 화살을 치료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너는 동서고금의 의사를 뚜루통달했다고 하니 분명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감사가 입술을 간신히 움직여 말을 했다 함흥의 명의 정윤혹은 그때 내의원에 들어가 있었다 제마는 감사의 영을 거역할 수 없어서 협거혈과 유근혈, 천부혈 등 기경팔맥을 차례로 짚어 나갔다 그때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얼마 후 제마의 뒤에 정윤화가 도포자락을 펄럭이면서 들어왔다 제마는 순간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는 기분을 느꼈다 그러나 이내 진맥을 끝냈다 감사나으리의 구한 화살은 풍에서 오는 것입니다 풍을 먼저 치료하지 않으면 며칠 안으로 일어나시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제마의 말에 감사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뭐, 뭐시? 감사는 제마를 노려보며 비뚤어진 입으로 쌀쌀맞게 내뱉았다 소인이 한번 진맥을 해보겠습니다 정윤화가 앞으로 불쑥 나서며 말했다 대지학 도령이 있군 한양에 과거를 보러 가야 할 텐데 어찌 왔는가 감사가 정윤화를 보고 반가운 신용을 했다 그러자 그의 비뚤어진 입이 더욱 흉축해졌다 한양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감사님께서 병원이 있다고 해서 들렸습니다 고마우이, 어서 진맥을 하게 감사가 정윤화에게 팔을 내밀었다 정윤화는 눈을 지그시 감고 감사의 손목을 잡아 진맥을 하고 있었다 제마는 정윤화가 진맥을 하는 것을 뚫어질 듯이 쳐다보았다 맥을 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품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혈맥이 어떻게 흐르느냐를 면밀하게 살펴야 했다 제마는 집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진맥했다 같은 사람을 하루에 열 번씩 진맥을 한 적도 있었다 허서방과 허서방댁을 비롯하여 집안의 여종들, 남종들, 그리고 종들의 아이들이 제마가 진맥을 하는 대상들이었다 조아와 옥년은 제마가 진맥을 할 때마다 얼굴을 붉혔다 도련님이 진맥을 하시니 좋다냐? 남종들이 옥년을 놀렸다 그걸 말이라고 하노이? 난 우리 도련님이 하루 종일 진맥을 해줬으면 좋겠더라 언감생심이다이 오르지 못할 나무 꿈도 꾸지 마라이 혹여 초화라면 몰라도이 사람들이 옥년을 비웃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옥년을 집작거리던 병출도 시린 눈빛으로 옥년을 쳐다보고 있었다 히! 내가 초화보다 못한 것이 보이는데 도련님의 병부는 초화가 쓰고 있지 않느냐? 늘 가까이서 모시는 도련님이 눈길 한 번을 더 주어도 초화에게 줄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옥년을 놀리면 옥년은 금세 쓸쓸한 표정을 짓고는 했다 괜히 도련님만 쳐다보지 말고 병추리가 어떠냐? 병추리가 좀 어리숙하기는 해도 사람 하나는 좋지 않느냐? 히! 난 병추리는 싫어요 병추리에게는 절대로 시집가지 않아요 옥년은 팽 돌아서 가버렸다 초화는 옥년과 정반대였다 초화는 도련님이 좋으냐? 부엌에서 밥을 할 때면 여자들이 왁자하게 찍고 까불며 초화에게 묻고는 했다 저같이 미천한 것이 어떻게 도련님을 좋아하겠어요? 초화는 아미를 살짝 접고 쓸쓸한 표정을 지었다 본디부터 종년도 아니었는데 어떠냐? 사실 초화는 거창에서 농사를 짓던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었다 기근 때문에 고향인 거창을 떠난 뒤 아버지와 어머니인 갓난댓과 함께 제마의 집에서 의탁을 하고 있었다 초화의 아버지는 제마의 집에 의탁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죽었다 그래서 두 모녀는 제마의 집에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고마워 철저하게 종년으로 행세를 하고 있었다 사람이 어찌 과한 욕심을 부리겠어요? 그럼 병추리가 좋으냐? 병추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옥년이입니다 초화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마가 정평군의 김씨 처녀와 정혼을 하기 얼마 전에 일이었다 제마는 장중경이라는 사람이 쓴 상한자 병론이라는 의사를 보고 있다가 문득 여자의 유근혈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졌다 남자의 유근혈은 수없이 짚어보았으나 여자의 유근혈은 한 번도 본 일이 없었다 다만 회읍혈은 허서방댁을 통해 어렴풋이 본 일이 있었다 제마는 병부를 정리하고 있는 초화에게 다가왔다 초화야 비가 오려는 것일까 날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예 초화가 살며시 암위를 들었다 병사라고는 하지만 제마와 단둘이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방망이지를 하듯이 뛰었다 내 너에게 부탁이 있다 말씀하시옵소서 난 아직 여자의 유근혈에 손을 대본 일이 없다 사람을 치료하려면 유근혈을 알아야 하는데 유근혈의 맥을 짚어본 일이 없으니 어쩌면 좋겠느냐 어머니의 유근혈은 어릴 때 만져보았다만 다른 사람의 유근혈도 만져보아야 할 것 같다 제마의 말은 초화의 가슴을 만져보고 싶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었다 유근혈이 어디에 있는가 유근혈은 유중혈 젖꼭지에서 일치사푼 아래에 있다 그곳에 손을 댄다는 것은 가슴을 만지는 것과 어떻게 다르겠는가 초화는 눈앞이 아득해지면서 다리가 후두르들 떨렸다 허락 가겠느냐 밖에서 비가 오고 있는 것일까 이충원궁이 쓰던 사랑채를 개조한 병사 앞 오동나무의 넓은 잎사귀에 빗발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 외에는 사회가 물속처럼 조용했다 이에 초화가 얼굴을 붉히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옷을 벗으려무나 제마의 말에 초화가 조심스럽게 저고리의 옷구름을 풀었다 초화의 가슴은 젓가락으로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것을 풀자 뽀얀 전무덤이 드러났다 제마는 초화의 전무덤을 살펴보기 위해 옷을 벗으라고 했으나 막상 초화의 가슴을 보자 눈이 부셨다 되었사옵니까 초화가 물었다 초화는 목덜밑까지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아니다 제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마는 초화의 희고 뽀얀 가슴으로 손을 가져갔다 그는 초화의 오른쪽 가슴 밑에 손끝을 댔다 초화의 전무덤이 손에 닿자 뭉클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손끝을 더듬어 유구녀를 찾았다 초화는 고개를 외로 꼬고 있었다 되었다 제마가 말했다 제마는 이상하게 가슴이 쿵쾅거리고 뛰었다 초화는 황급히 젓가락으로 가슴을 동염했다 초화야 예 저구리 구름을 매는 초화의 가슴이 마구 방망이지를 찾다 고맙다 아니옵니다 네가 심화를 앓고 있는 듯하구나 기가 허해서 유구녀를 매기 구르지 못하다 기를 보아는 약을 처방해 줄 테니 복용하도록 해라 고맙사옵니다 초화의 맑은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굴러떨어졌다 태기가 있네 하루는 제마가 난데없이 허서방댁의 손목을 잡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허서방댁에게 태기가 있네 이 나이에 무슨 허서방댁이 펄쩍 뛰었다 내 말이 틀림없다 허서방댁의 태기를 본인보다 먼저 알아채린 것은 제마였다 허서방댁의 맥에서 미약하지만 또 다른 생명이 감지되었던 것이다 허서방댁은 제마가 말했던 대로 이듬해에 딸을 낳았다 제마가 식솔들을 진맥하던 생각에 잠겨있을 때 정윤화는 땀을 흘리면서 감사의 맥을 보고 있었다 정윤화의 이마에는 구슬같은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정윤화의 조부 정기회 대제약은 유의로 명성이 높았었다 일설에는 내 의원이었던 어이 김명길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그의 의술이 탁월하여 임금이나 왕비가 아플 때면 진맥을 할 때도 있었다고 했다 잠시 후 정윤화의 진맥이 끝이 났다 어떤가 내가 풍기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진사택 도령은 의원이 아니라 병을 보는 일이 능숙하지 않습니다 소인이 보기에 침만 놓아도 금세 나을 듯합니다 정윤화가 제마를 싸늘하게 쏘아보며 말했다 제마는 정윤화가 진맥을 잘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병을 보되 겉을 보아서는 안 되고 그 뿌리를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나으리의 구한 와사는 분명히 풍해 있습니다 어찌 침으로 임시변통을 하겠습니까 내가 침으로 낫게 할 터이니 이진사택 도령은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어떻겠소 정윤화가 이 제마를 바라보며 비웃듯이 말했다 제마는 감사를 쳐다보았다 감사가 제마에게 눈을 흘기고 정윤화에게 고개를 끄덕거렸다 정윤화는 뒤로 물러났다 허면 소인이 먼저 침으로 증세를 풀어보겠습니다 정윤화는 감사의 왼쪽 입술 끝부분에 있는 지창열에서 턱관절 부위에 협거열을 관통하는 곳에 금침을 놓았다 긴장을 한 탓인지 여유만만하던 정윤화의 손끝이 떨리고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제마는 정윤화가 침으로 시술을 하고 있는 동안 감사의 손과 발을 주의깊게 살폈다 감사의 손과 발에 기가 흐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기분이었다 잠시 후 정윤화가 금침을 차례로 뽑자 감사의 구한 화사가 풀렸다 신통하다 어찌 이다지 감쪽같이 구한 화사를 낫게 할 수 있다는 말이냐 감사가 감격하여 말했다 아직 완치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찬바람을 쏘이면 재발할 수가 있으니 항상 따뜻한 물수건으로 문질러 주도록 하십시오 정윤화가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이 병은 어찌하여 생기는 것인가 위의 경락이 허하고 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옵니다 감사께서 경무에 시달려 온 병인 줄 싶습니다 네가 대제약을 지내신 조부의 진전을 모두 이어받은 듯하구나 감사는 정윤화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감사 나으리께 아릅니다 시생은 의원이 아니오나 의사를 오랫동안 읽었고 또한 마을의 백성들을 치료한 적도 있습니다 시생이 살피건대 감사 나으리께서는 풍이 있는 듯하옵니다 지금 풍을 다스리지 않으면 훗날 크게 후회를 하실 것이옵니다 제마는 윗목에 서 있는 정윤화를 힐끗 쳐다본 뒤에 감사에게 읍을 하고 아뢰었다 감사의 얼굴 표정이 금세 싸늘하게 변하였다 닥쳐라 니 어찌 의사 나부랭이나 읽은 실력으로 풍을 운운하느냐 썩 물러가도록 하라 감사가 눈을 부릅뜨고 후통을 쳤다 제마는 분기가 충천했으나 하늘같은 감사에게 무어라고 항변을 할 수도 없었다 허면 소인은 물러가겠사옵니다 제마는 고개를 숙여 보이고 가명을 물러나왔다 가명 밖에는 허서방과 병추리 그리고 옥년과 초아가 물려와 있었다 도련님 감사 나으리의 구한 와사를 치료하셨사옵니까 옥년이 물었다 감사 나으리의 구한 와사는 치료되지 않을 것이다 며칠 안으로 반드시 재발하리라 어찌하여 그렇사옵니까 감사 나으리의 구한 와사는 뿌리가 깊다 며칠 있으면 풍으로 발전할 것이다 제마는 불쾌한 표정으로 대꾸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감사는 보름이 지났을 때 제마가 예언한 대로 풍이 와서 자리에 눕고 말았다 감사는 노발대발하여 정윤화를 불러다가 욕설을 퍼부은 뒤에 다시 치료를 하라고 했으나 며칠 되지 않아 채직되어 한양으로 올라갔다 제마는 그 일로 정윤화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나 은영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정윤화에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한밤 중이었다 나졸들이 횃불을 밝힌 군화가 대낮처럼 환하게 밝았다 가명의 폭우를 올렸으니 곧 감사께서 군사를 보낼 것이네 군수 정윤화가 검은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군화에는 호랑이를 잡는다는 포수들도 화승총을 들고 여럿이 몰려와 있었다 비적들은 어디로 도망갔다고 합니까? 백성들의 말에 의하면 황봉 쪽으로 달아난 듯하네 황봉은 낭림산맥의 남쪽에 있으니 개마구원으로 들어가면 잡기가 어려울 것이나 양국과 부녀자들을 끌고 갔으니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것일세 내일 아침 추격대를 편성하여 뒤를 쫓으면 비적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네 정윤화가 말했다 황봉은 산의 높이가 1736m인 낭림산맥 남쪽 고봉 중에 하나이며 소창령과 검산령은 산 북쪽과 남서쪽의 안부로서 관서와 관북지방을 연결하는 교통로로 이용된다 동쪽 사면에서는 성천강 지류 흥림천의 일부가 발원하며 기이함 괴석의 경관이 뛰어나 철렵을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산이 워낙 거하고 고리 깊어 호랑이나 궁 같은 맹수들도 많아서 화적이나 비적이 아니면 좀처럼 오르지 않는 산이었다 아 내일 아침까지 어떻게 기다린다는 말인가 비적들이 산을 탄다면 개마구원까지 달아날 것이고 잘못하면 대강을 건너 만주로 들어갈지도 모른다 대강은 압록강을 일컫는 것이었다 제마는 야음을 가리지 않고 비적들을 추적하기로 했다 제마는 정평 군화를 나와 하인들을 데리고 황봉 쪽으로 말을 달리기 시작했다 아씨를 찾아야 한다 모두 서둘러라 제마는 말에 책직질을 가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사방이 캄캄한 탓에 황봉을 오르는 일은 쉽지가 않았다 도련님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어서 산을 오를 수가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허서방이 황봉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제마도 캄캄한 어둠에 가려있는 황봉을 올려다보았다 아무래도 산에 오르는 것은 무리였다 노숙을 하자 날이 밝으면 비적을 추적할 것이다 제마는 하인들을 말에서 내려 쉬게 했다 은영이 어떤 봉변을 당할지 알 수 없어서 초조하고 불안했다 그날따라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모닥불을 피우고 하인들과 함께 불가에 빙 둘러앉았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이튿날 새벽 제마는 하인들에게 걸량을 먹게 하고 산을 타기 시작했다 그러나 비적들의 행적은 좀처럼 찾을 수가 없었다 개마구원은 조선에서 가장 높고 넓은 구원으로 조선의 지붕이라 불리는 땅이었다 북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운총강이 있고 남쪽으로는 함경산맥, 서쪽으로는 낭림산맥이 있어서 첩첩산 중이었다 북쪽의 압록강 쪽으로는 경사가 원만하나 남쪽과 동쪽은 산들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었다 북수백산 1978m, 차일봉 2505m, 연화산 2355m, 희색봉 2185m, 왕갈봉 2260m, 낭림산 2186m 같은 험산 줄령이 무수히 구름 위에 솟아있었다 산에는 참나무, 신갈나무, 사슬의 나무, 사시나무, 가래나무, 피나무를 비롯하여 소나무, 잎갈나무, 가뭄비나무, 전나무, 눈전나무, 눈측백, 만병초, 산진달래, 담자리꽃나무 등 고산식물이 자라고 있었다 그곳은 태고의 원시림이 우거져 있어서 대고를 지을 때 통나무를 베어 운반하기도 하는 곳이었다 험산과 준봉 사이에는 허천강, 능귀강, 정평강, 부전강, 삼수천, 후주천, 후천강 등이 흐르고 계곡에는 부전호, 낭림호 같은 호수까지 있어서 절경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제마에게는 그러한 절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제마는 오로지 은영을 찾아야겠다는 일년뿐이었다 서둘러라! 제마는 하인들을 다그쳤다 그들이 황봉을 넘어 개마구원의 중원이라고 할 수 있는 후치령 영마루에 이르렀을 때 일리쯤 앞서서 후치령을 내려가는 비적들의 무리가 보였다 아, 이제야말로 놈들의 꼬리를 잡았다 제마는 눈시울이 뜨거워져 왔다 이랴! 제마는 하인들을 내버려 두고 혼자서 비적들을 향해 말을 달리기 시작했다 비적들은 얼추 십여 명은 되어 보였다 멈추라! 제마는 비적들이 가까워지자 환도를 휘두르며 소리를 질렀다 비적들은 말과 소의 짐을 잔뜩 싣고 끌고 가고 있었다 제마가 환도를 휘두르며 달려오자 비적들은 대경 실색하여 장칼을 뽑아들었다 그러나 제마는 무의의 24반을 모두 익힌 무사였다 제마가 환도를 휘둘러 용약재 연세를 펼치자 비적들이 저항도 하지 못하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제마는 잇따라 장교출 해세를 펼쳤다 비적들은 제마의 실력을 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장칼을 놓았다 나으리 소인들을 살려주십시오 비적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빌었다 제마가 황망히 비적들을 살펴보았으나 은영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너희놈들이 정평군을 습격한 놈들이냐 제마가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치 않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비적들이 아니라 밀무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수염이 더부룩한 자가 말했다 밀무역을 하는 자들이라고? 제마는 실망했다 그러하옵니다 대강 건너 만주의 중국인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허면 비적들을 보지 못했느냐 저희들이 비적을 만났으면 이 물건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겠습니까 분명 비적들에게 모두 빼앗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제마가 소와 말에 실린 물건들을 살피니 밀무역을 하는 자들이 분명했다 제마는 당황했다 내가 너희들을 잘못 보았구나 허나 밀무역은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이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소인들이 오죽해서 이런 짓을 하겠사옵니까 가거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아라 제마는 밀무역을 하는 자들을 다그칠 여유가 없었다 다행히 제마의 칼에 죽음을 당한 자는 없었다 그들은 부상자들을 응급조치한 뒤에 서둘러 떠나기 시작했다 그때 허서방 일행이 말을 타고 달려왔다 이제 어찌 하시겠습니까 허서방이 제마에게 물었다 제마는 대강을 향해 멀어져 가고 있는 밀무역하는 자들을 무견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이 넓은 땅 어디에 가서 은영을 찾는다는 말인가 제마는 은영이 고초를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자 가슴이 아팠다 잠시도 은영을 찾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제마는 다시 개마구원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개마구원은 해발 1500미터가 넘는 봉우리들이 270개나 두는 험준한 산악지대였다 눈에 보이는 산과 물이 천만리가 두는 듯이 아득했다 구름 위에 아득히 솟은 첩첩 연봉 뒤에 다시 첩첩 연봉이 끝없이 되었다 펼쳐져 있었다 제마는 하인들을 재촉하여 개마구원을 샅샅이 누볐다 비적들의 무리가 풍산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마 일행이 삼수에 이르렀을 때였다 무너져가는 운막에 살고 있는 한 노인이 제마에게 비적들의 행방을 알려주었다 노인장 비적들의 무리 중에 아녀자들도 있었습니까 제마가 노인에게 황급히 물었다 아녀자들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아녀자들의 행색은 어땠습니까 아녀자들은 몹시 시달림을 받은 듯했습니다 노인의 말에 제마는 가슴이 타는 것 같았다 제마는 하인들을 다그쳐 풍산으로 걸음을 서둘렀다 그들이 삼수에서 풍산을 향해 걸음을 옮겨 놓은 지 닷새가 되었을 때 길바닥에 비적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은영을 비롯한 분유자들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 제마가 그곳 산골 사람들을 찾아서 어찌된 일인지 모르니 관군이 비적들을 토벌하러 와서 큰 전투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어디서 온 관군들이었소? 정평군에서 온 관군과 우리 군의 관군이 합세를 하여 비적들과 싸웠습니다 더벅머리 총각이 눈동자를 대룩대룩 굴리며 말했다 비적들이 모두 소탕되었습니까? 일부는 소탕되고 일부는 관군들에게 잡혀갔습니다 여기서 관하까지는 얼마나 됩니까? 70리는 좋게 될 것입니다 제마는 더벅머리 총각과 헤어져 장진군 관하로 달려갔다 제마가 관하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날이 캄캄하게 어두워 있었다 제마는 주막에서 하룻밤 머무른 뒤에 이튿날 아침 일찍 관하를 찾아갔다 제마가 장진군 군수를 만나 비적들에 대해 소상하게 묻자 군수는 정평군 추적병들과 합세를 하여 비적들을 토벌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비적들에게 끌려간 양민과 분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찌되었는지요? 대부분 살해되었고 몇몇은 도주했다고 하오 사례된 양민들의 성명은 알 수 있는지요? 자세한 것은 정평군수가 알고 있소이다 우리는 연합만 했소 비적들의 분탕질이 정평군에서 있었기 때문에 정평군수가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마는 장진군 군수에게 인사를 하고 정평군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날이 벌써 석 달이 지나 있었다 초봄의 비적들을 맞아 개마구원을 누비기 시작한 것이 어느새 여름이 되어 있었다 제마는 군하에 들어가 군수 정인화를 만났다 정인화는 제마가 면담을 정한 지 한참이 지나서야 동원으로 나왔다 사또, 정평군에서 끌려간 분여자들은 모두 어찌되었습니까? 분여자들은 비적들의 노리개 노릇을 한 뒤에 살해되었네 비적들에게 납치된 분여자들 중에 김씨 처자가 있었습니다 그 처자도 살해되었습니까? 김씨 처자는 그 오라버니와 함께 비적들을 도왔기 때문에 문초를 하여 관노로 보냈네 관노로 보내다니요?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김씨 처자가 그 오라버니와 함께 비적질을 한 것은 죄인들의 문초에서 모두 드러났네 공술의 자세이 드러났는데 어찌 죄 없다고 하겠는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김씨 처자가 비적질을 하다니요? 김씨 처자는 분여자일 뿐입니다 나는 법도대로 처리하였으니 물러가게 정인화가 싸늘하게 소리쳤다 제마는 주먹을 움켜쥐고 군하의 관하를 물러나왔다 그러나 함흥의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제마는 하인들을 시켜 정평군 관하를 염탐하게 했다 그 결과 비적들 다섯이 정평군에서 함흥으로 압송되어 구류간에 갇혀서 가명의 사형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옥니들에게 돈을 써서라도 은영아 씨가 어찌 도었는지 소상히 알아오도록 해라 제마가 병출에게 지시했다 병출은 득달같이 구류간으로 달려가서 옥니들에게 돈을 뿌린 뒤에 비적들을 만나고 돌아왔다 아 씨가 관로로 끌려간 것은 사실인 듯 하옵니다 어디로 끌려갔는지 알 수 있느냐 어디로 끌려갔는지는 알 수 없어 없고 남쪽으로 갔을 것이라고만 하옵니다 대체 아 씨가 비적질을 했다고 하니 나로서는 금시초문이다 그 전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느냐 비적들이 자세한 얘기를 하지는 않았으나 아 씨께서 비적질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사옵니다 단지 비적들의 괴수가 아 씨를 귀여워했다고 하옵니다 귀여워했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제마의 눈이 길게 찢어졌다 비적들의 괴수가 아 씨와 강제로 통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네 말이 정녕 사실이냐 주호라도 거짓이 있다면 네 놈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제마의 두 눈에서 살기가 쏟아지는 듯했다 병출은 깜짝 놀라 전신을 부르르 떨었다 그룹간에 갇힌 비적들이 하는 말이라 병출이 화들짝 놀라서 말을 얼버무렸다 병출의 말을 들은 제마는 가슴이 저려왔다 아 비적의 괴수가 은영을 강제로 통정을 하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제마가 하늘을 우러러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젖어왔다 아 씨의 오라버니는 어찌 되었느냐 오라버니는 비적들이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여 비적들을 따라다니며 못된 짓을 했다고 하옵니다 은영의 오라버니 김선영이 비적질을 했다는 것은 사실일 수도 있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 참으로 하늘이 야속하구나 제마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탄식했다 가슴이 천 갈래 망갈래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만 돌아가자 예? 하몽을 떠난 지 오래되었다 아 씨가 비적 괴수와 통정을 했다고 하는데 찾아서 무엇을 하겠느냐 제마는 처연한 행색으로 하몽으로 돌아왔다 하몽에 돌아온 제마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비적의 괴수가 은영을 회롱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분노가 쑥 굳혔다 제마가 하몽에 돌아온 지 열흘이 되자 3년상이 끝났다 제마는 3년 만에 배옷을 벗었다 그때 정평군 구륙간에 갇혀있던 비적들이 파옥하여 탈출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네 놈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라 제마는 비적들을 추적하기 위해 병출을 비롯하여 하인들에게 강계 포수들을 불러오라고 지시했다 강계 포수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고 산길을 잘 타는 것으로 유명했다 강계 포수들은 사흘 만에 6명이 모였다 제마는 하인들과 포수들을 이끌고 정평군으로 달려갔다 비적들이 간 방향을 알 수 있겠는가 제마가 박포수에게 물었다 박포수는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이 부리부리했다 게다가 체구도 우람하여 오랫동안 산을 타면서 호랑이를 사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두 명씩 조를 짜서 비적들을 추적하겠습니다 비적들을 발견하면 봉화를 울려서 신호를 할 테이니 그리로 오시면 될 것입니다 박포수는 흩어져서 비적들을 수색할 것을 제의했다 다만 십리 이상 떨어져 수색을 하지 않기로 하고 포수 세 조와 제마와 하인들이 헤어져 비적들의 수색에 나섰다 개마구원의 산을 수색하는 일은 여의치 않았다 한여름이라 하늘을 찌를 듯 숲이 울창하여 비적들의 흔적을 찾는 것이 더욱 어려웠다 숲속으로 들어가면 인정 미답의 첩첩산이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용이하지 않았다 도련님! 봉화가 올라왔습니다! 병출이 소리를 지른 것은 제마가 개마구원을 누비기 시작한 지 닷새가 되던 날이었다 병출이 손가락을 가리키는 산중을 보니 푸른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가자! 제마는 전신이 팽팽하게 긴장되는 것을 느끼며 하인들을 몰아 산중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푸른 연기가 피어오르는 산중 가까이 이르렀을 때 요란한 총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포수들이 쏘는 총소리였다 조용한 숲을 뒤흔드는 총성은 한참 동안이나 울리다가 그쳤다 비적들이 눈치를 채고 총을 쏘는 바람에 우리도 응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둘은 죽고 둘은 달아났습니다 한 놈은 부상을 당했는데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습니다 박포수가 제마에게 말했다 제마가 말해서 내려 비적들을 살펴보니 총에 맞은 비적들은 전신이 피투성이가 되어 몸이 너덜너덜했다 땅바닥은 비적들의 피로 흥건했다 살아있는 비적 한 놈이 아랫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그가 움켜쥔 아랫배에서는 허옇게 창자가 튀어나오고 붉은 피가 흥건하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참혹하구나 제마는 비적들의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너희들의 괴수는 누구냐 제마는 죽어가는 비적에게 물었다 내가 괴수다 비적 괴수가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어찌하다가 비적이 되었느냐 네가 그것을 몰라서 묻느냐 세월이 수상하여 비적질을 했노라 이제 되었느냐 비적 괴수가 제마를 쏘아보며 외쳤다 비적 괴수의 눈에는 울분과 비애가 가득 서려있었다 너희들이 납치한 은영이라는 낭자에 대해서 묻고자 한다 은영이라는 낭자가 비적질을 했느냐 안여자가 무슨 비적질을 했다는 말이냐 그 처자는 밥을 짓고 빨래를 했을 뿐이다 은영을 네가 안악으로 취했느냐 그런 것을 왜 묻느냐 묻는 말에 대답해라 네, 알 바 아니다 나는 너희와 같은 양반놈들을 저주한다 양반놈의 색실하기에 내가 안악으로 취했다 비적 괴수가 이 번저리에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빈정거렸다 그는 은영과 통정을 하지 않았으나 제마가 양반이라는 사실이 곧가워 어깃장을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어깃장은 제마의 분노를 사고 말았다 그 아시는 정혼자가 있었다 정혼자가 있는 아시를 네가 강제로 통정을 했다는 말이냐 제마는 분기가 솟구쳐 비적 괴수의 얼굴을 발로 밟았다 비적 괴수가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비적질을 하는 놈이 무엇을 가리겠느냐 내가 그 계집을 취했다 옷을 벗기고 내 안악으로 만들었느니라 비적 괴수가 발악을 하듯이 소리를 질렀다 제마는 눈에서 불이 일어나는 것 같았다 네 놈이 감히 양민을 납치하여 겁탈하다니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내가 네 놈을 갈갈이 찢어 죽이리라 제마는 벼락을 치듯이 소리를 지른 뒤에 환도를 뽑아 비적을 한 칼에 내리쳤다 비적이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목이 떨어져 나가 죽었다 제마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 비적 괴수를 난도질쳤다 은영이 비적 괴수에게 겁탈을 당했다는 것을 생각하자 비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